가정은 전국을 줘야 한다. 때는 자격 있는 환경을 이해해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지성엣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많은 꿈들은 저의 희망으로 살 수 있도록 집중공장 회사 입사해서 12년 때 다니고 있습니다. 이 표창회를 드립니다. 2019년 7월 9일 전천시장 특히 장애인 본질 생진의 기념 질서 있게 자세를 지켜주시고 즐거운 마음 우리 발달장애인 여러분들께 한 가지 중증장애인들을 좀 더 조우 하겠습니다. 또 내년도에는 지금 공모사 순서히 했고 오징어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감사합니다.